여기 오기 잘한 것 같애. 너무 맛있을 것 같애. 왜? 왜요? 어, 이리 와봐. 걸어갈게? 뭐하러? 이리 와봐. 오늘은 신랑이 압구 침대까지 가는 거잖아. 아, 됐어요. 뭐가 됐든지. 아니 힘들어서. 힘들어서. 아, 형 내려놔요. 괜찮아, 얼마든지 올라가세요. 알았어, 그러면 일단 내려요. 한 층만 올라가. 괜찮습니다, 갑니다. 내려요. 아, 힘들죠? 아니. 내 맘이 힘들어. 아이, 괜찮아요. 아, 많이 있으세요? 나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. 이러다 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그래, 그럼 내가 할아버지야. 어, 형님. 아, 진짜 있는 거 없는 거야, 어?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 가뿐가 봐. 아, 안 가뿐. 기분 어때? 솔직히. 좋아. 이제 그만 내겠어. 다 왔다. 나, 나 뺨이 뽀뽀해져. 나 대견하잖아. 응? 자. 가자. 침대로. 내려놔요, 이제. 야, 너, 너, 여기 왜, 왜, 왜 와 있어, 어? 우와, 우리 오빠 힘 장사다, 어? 아니, 어디서부터 도대체 그러고 온 거야? 아니, 저, 여기 왜 와 있냐고. 용건 있어서. 무슨 용건? 들어가서 얘기해. 야, 야, 어딜 들어가? 아,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자고? 너, 저, 여기 놀러 온 거지? 어우, 땀 좀 봐. 야, 너는 45km 넘잖아. 야, 저, 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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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서 가. 아우, 나봐. 쇼킹한 소식 갖고 왔는데, 진짜. 아니, 엄마 아퍼? 롤랑박 선생님이. 아, 들어가서 얘기해.